탁구가 제일 재밌어 여러분은 어떤 운동이 제일 재밌으신가요? 저는 많은 운동을 해본 건 아니지만 배드민턴이 제일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다를 표현할 때 수어로는 이렇게 손을 번갈아서 움직이면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표정, 재밌다는 감정을 내 얼굴로 나타내면 됩니다 하지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이때는 재미없다는 표정과 함께 재미없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 수어는 없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재밌다 재미없다 재밌다 재미없다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